안녕하세요. 이번 해는 나온 지 35년이 된 그리고 999페이지 두께의 책인 법의어리언스 앳더게이트 우리말로 문앞의 야만인들을 간략히 리뷰하겠습니다. 이 책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두 기자가 1988년 말 미국에서 19위 거대기업이었던 rjr 나비스코가 m&a 되는 전 과정을 심층탐사에 보도한 책이지요. 인수 비용 250억 달러는 당시엔 사상 최대 규모였네요. 주목할 점은 이때 나비스코 전문 경영인이었던 로스 존슨과 사모펀드인 kkr 등이 치열한 인수 경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투자기법을 도입했는데 당시 금융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lpo 즉 이버리지드 바이아웃 우리말로 차임의 수이지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른바 비컴퍼니맨이라는 새로운 인종이 출현해 기업계의 핵으로 떠올랐답니다. 그 전까지 4,500대 기업은 컴퍼니맨이 좌우했지요. 컴퍼니맨은 직장인들의 스테레오타입 전형이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한 회사에 바치면서 차근차근 그 자리까지 올라간 중간 간부와 집사 역할을 맡아 회사를 관리하는 고위 간부가 컴퍼니맨들이었고요. 컴퍼니맨들은 회사를 보존하는 게 최우선이고 회사의 가치와 역량을 신중하게 끌어올리지요. 반면에 비컴퍼니맨들은 거래와 결과를 쫓아 움직이는 유목민이랍니다. 이들은 회사 전통이 아니라 회사 투자자에게 복무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이익 또한 한몫 두둑이 챙기고자 했지요. 미국 나비스코의 전문 경영인이었던 모스 존슨도 비컴퍼니맨이었고 비컴퍼니맨들이 만든 사모펀드 중 하나가 바로 KKR이지요. 지난해에 해치번드 열전에서 다뤘던 해치번드들도 비컴퍼니맨들로 이뤄진 족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모펀드와 해치번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요.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건 비슷한데 다만 사모펀드는 기업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확보해 개선한 뒤 대파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주된 전략이고 해치번드는 위험성 높은 주식, 외환, 원자재 등의 투자에 단기 수익을 챙기는 게 주된 전략이지요. 사모펀드가 해치번드도 하기 때문에 두 펀드간 구분은 모호하고 요즘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는 대부분 해치번드랍니다. 지난번 해치번드 열전에서 대형은행이 재벌기업이라면 성공한 해치번드는 유니콘 스타트업에 가깝다고 얘기했었지요. 어느 쪽이 혁신에 가까운가 고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lpo, 이버리지드 바이아웃은 인수하지도 않은 앞으로 인수할 예정인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해당 기업을 매수하는 기법이고요. 인수한 뒤 구조조정하고 개선해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지요. 차입금은 나중에 회사 수익과 일부 사업 단위를 쪼개판 돈으로 갚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수많은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깡통 전셋기구 빌라 수십 채사들이는 갭투자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엘비오에서도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 즉 회사로 지면 오너나 이사들도 한 통 속이라 한몫 챙기고요. 현금은 적게 쓰고 정크본드 등 채권을 발행해 차입 자금을 쪼달하지요. 문 앞에 야만인들을 쓴 공동 저자 중에 브라이언 버론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으로 현재 미국 월간지 배너티페어의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저자인 존 헬리언은 월스트리트 저널 포천, ESPN, 블룸버그 뉴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투자사의 연구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답니다. 지난 2월에 리뷰했던 대한민국 도넥 역사를 쓴 홍춘욱 박사가 추천사를 썼네요. 이 책은 장면 하나하나를 마치 곁에서 지켜보는 착각이들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했는데요. 저자들은 가령 회의 장면 같은 경우 참석자 모두를 빠짐없이 인터뷰해 사람들 위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이른바 선택적 기억 편향을 없애려고 노력했답니다. RJR 나비스코는 윈스턴과 세일럼이라는 담배와 오레오, 이츠 같은 과자로 유명하지요. 당시 CEO인 로스 존스는 방만한 경영을 했었는데 사무실에 5만 천 달러짜리 꽃병과 10만 달러짜리 바닥 갈개를 사용했고 우리에게 박세리 박인비 우승으로 알려진 나비스코 인비테이셔널을 후원하면서 30개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했고 파일럿 36명과 회사 비행기 10대를 뒀네요. 회사는 현금 창출 능력은 좋았지만 담배 붐은 밀어내기가 심해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고요. 밀어내기로 기록한 전분기 또는 전년도의 수익을 따라잡으려고 더 많은 물량을 밀어내야 하는 형국이었지요. 존슨은 경영 능력보다는 사교성이 매우 뛰어났고 요즘으로 쳐도 자유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의 주인인 이사진들과도 친밀했고요. 존슨에게 처음 LBO를 제안한 건 당시 최고 사모펀드이던 KKR을 이끌던 LBO의 대가 행리 크레비스였지요. 처음에는 LBO를 무시했던 존슨은 신제품 담배를 개발하는 등 별짓다 해도 폭락한 주가가 회복되지 않자 KKR이 모르게 시어슬림원의 피터 웅과 손잡고 LBO를 추진했네요. LBO를 성사시키면 이사진만 돈 벌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는 해고되고 연구개발비는 삭감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모스 존슨은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기업사냥꾼의 충동질에 넘어가 LBO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애써 해명한 것이지요. 모스 존슨이 자신을 제키고 LBO 방식으로 나비스코를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을 신문보도로 접한 KKR의 헨리 크레비스는 크게 분노했고요. 단독으로 입찰에 나섰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그리고 정크본드의 대가인 드렉셀을 끌어들이지요. 이후 최종 입찰까지 6주 동안 상대방의 가격정책, 자금동원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치열한 심리전과 정복해기 싸움이 벌어지고 그 이후 KKR,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건 스탠니, 살로먼 브라더스 등 금융계의 큰손들이 대거 참여해 인수전쟁이 벌어지지요. 인수전쟁에 동원된 각종 금융기법과 전략전술, 입찰경쟁, 관련 인물들의 커리어와 내면 심리, 사내 권력투쟁, 경영진과 이사진의 알력 등을 이 책은 소개하지요. 첫 번째 입찰에서 크게 베팅한 모스 존슨의 시어슨이 이겼지만 막판에 퍼스트 보스턴의 제임스 마의 제안으로 2차 입찰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KKR의 헨리 크레비스가 승리하지요. LB 후 이후 RJR 나비스코는 천문학적인 빚을 갚기 위해 매각과 비용 절감, 인원 감축 등 후폭풍을 맞았고 미국 정부의 담배 견제로 타격을 입었답니다. 1999년 담배 경쟁사인 필립모리스에 팔렸네요. KKR이 최종적으로 RJR을 떠났을 때 수익률은 형편없었답니다. 흥청망청 시대라고 볼 수 있는 1980년대 미국 기업계는 LBO 전문가들을 비롯해 정크본드 전문가들과 기업 사냥꾼들이 들끓었는데요. 1982년 한 투자 집단이 자기 투자 자본 100만 달러로 8천만 달러짜리 회사를 매수해 1년 반 뒤 2억 9천만 달러의 팔아 대박을 내기도 했네요. 기업 사냥꾼들을 비롯해 사냥감이 된 기업의 경영진과의 사진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 모두 큰 돈을 챙겼지만 인수된 회사에 채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회사가 엄청난 새 빚을 떠안는 바람에 채권 가격이 급락해 손해를 받고 인수 이후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은 해고당했지요. LBO는 사기인가 아니면 회사가 군사를 빼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금융기법인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번에 다룬 해치범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첨단 금융기법으로 무장해 이들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우리를 지켜주는 충성스러운 개인지 아니면 우리를 해치는 사악한 흑대인지 연구 대상이네요. LBO가 일으킨 한몫 챙기기 모럴에 저드는 2000년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뿌리라는 평가도 있지요. 존슨은 최종 2차례에서 실패했지만 나비스코에서 바로 해고되면서 황금낙하산으로 5,300만 달러를 챙겼답니다. 황금낙하산, 즉 골든패러슈트는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거액의 특별퇴직금이나 보너스 스톡 옵션 등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이후 LBO 업계는 탐욕자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를 사모펀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블랙스톤 그룹과 칼라일 그룹은 1990년대 말 자산규모로 KKR을 추월했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LBO 사모펀드 회사들의 투자 규모는 1,480억 달러로 늘었고 나비스코 M&A록은 2006년에 깨졌네요. KKR과 베인캐피털, 메릴린치가 한데 모인 클럽이 병원 운영업체 하스피털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를 330억 달러에 인수했지요. 책의 끝부분에 언급됐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시장으로 떼지어 달려갈 때 시장은 늘 과열되지요. 야만인들은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자기들이 입은 상처를 닦으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1993년에 나온 같은 이름의 영화 법의 어리언스의 떠게이트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해를 도울 듯하네요. 협상 과정의 디테일이나 밀고당기는 밀당 스토리에 흠뻑 취하면 지루함 따위는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이나 거대기업 인수합병을 다룬 장편소설에 도전해보실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책일 것 같고요. 지난해 출간된 세바스찬 말라비의 해치펀드 열전과도 비교되는데요. 해치펀드 열전이 마치 삼국지 모든 내용을 600페이지 분량으로 묘사했다면 35년 전에 나온 이 책은 마치 삼국지 적벽대전만 999페이지로 다룬 책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